안녕하세요. 저희 골든슬럼버가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의 선전을 응원하기 위해 모였습니다.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여러분들의 땀과 열정이 빛을 발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선수단 여러분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요. 절대 다치는 곳 없이 기량을 다 하시기 바랄게요.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 앞에 황금빛, 금빛김만 펼쳐지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대한민국 화이팅! 골든슬럼버 화이팅!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 앞에 화이팅!